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8과를 공부하겠습니다. 18과는 정장을 입으니까 멋있어 보여요 입니다. 18과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문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D의 아어여 보이다. 같은 의미이지만, N일 때는 N처럼 보이다. 이렇게 다른 모양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N에 비해서 입니다. 오늘 배울 두 개의 문법을 사용한 대화를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에릭 씨, 정장을 입었네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오늘 면접을 볼 거예요. 정장을 입으니까 멋있어 보여요. 하얀 셔츠하고 넥타이가 에릭 씨한테 아주 잘 어울리네요. 고마워요. 면접을 보려고 옷을 샀어요. 옷이 아주 비싸 보여요. 안 비싸요. 이 옷은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아요. 멋있게 입었으니까 면접도 잘 볼 거예요. 파이팅! 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이제 첫 번째 문법부터 같이 공부해 볼까요?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dv, 아어여 보이다, N처럼 보이다 입니다. dv와 N일 때 조금 달라요. 하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dv, 아어여 보이다, N처럼 보이다 를 사용한 문장을 먼저 살펴볼까요? 이빵 어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맛있어 보이네요 입니다. 이빵 어때요? 빵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맛있어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아직은 먹지 않았어요. 생각만 해요. 맛있어 보이네요 입니다. 두 번째, 면접을 보려고 정장을 입었어요. 조금 전에 들은 대화에서도 에릭 씨가 정장을 입었어요. 정장을 입었습니다. 친구를 봤어요. 정장을 입으니까 회사원처럼 보여요 입니다. 정장을 입은 친구를 봤습니다. 그 친구를 본 후에 생각했어요. 회사원처럼 보여요. 회사원 같아요. 생각합니다. 회사원처럼 보여요. 어때 보여요? N, 회사원처럼 보여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dv, 아어여 보이다, N처럼 보이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dv가 있습니다. 작다, 좋다 두 개의 dv를 보시면 아, 오가 있습니다. 여기 작다에 아가 있습니다. 좋다에 오가 있습니다. 아, 오가 있으면 아, 어여 보이다 중에 무엇을 사용할까요? 네, 아, 보이다 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은 문법을 배울 때 공부했습니다. 아, 오가 있으면 아, 보이다 를 씁니다. 두 번째, 크다, 멋있다 이 단어도 dv입니다. 그런데 아, 오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크다, 크, 멋있다에 있 여기에 보면 다 앞에 아하고 오가 없습니다. 아, 오가 없으면 어떻게 쓸까요? 네, 어 보이다 를 씁니다. 아, 오가 있으면 아 보이다. 아, 오가 없으면 어 보이다 입니다. 이번에는 여 보이다 입니다. 여 보이다 는 언제 쓸까요? 네, 건강하다, 깨끗하다 이것도 dv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다, 건강하다, 깨끗하다. 하다가 있네요. 하다가 있으면 네, 여 보이다 입니다. 아, 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하다가 있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자, dv 를 봤습니다. 우리는 n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회사원, 모델 두 단어는 dv가 아닙니다. n 입니다. n 은 아어요 보이다 를 쓰지 않습니다. 처럼 보이다 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n 처럼 보이다 입니다. 아어요 보이다 와 n 처럼 보이다 가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1번, 이 신발이 어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은 신발이 비싸다 를 사용할 거예요. 비싸다 dv 입니다. 그런데 오늘 dv 아어요 보이다 를 사용할 거예요. 자, 비싸다 다 앞에 아가 있습니다. 아가 있으면 네, 아 보이다 입니다. 그래서 신발이 비싸다 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발이 비싸다 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신발이 비싸 보여요 입니다. 비싸 보여요. 두 번째, 두 번째 답을 만들어 보세요. 질문은 같습니다. 이 신발이 어때요? 1번은 비싸다, 아가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번에는 신발이 크다. 크다는 다 앞에 아 하고 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보이다 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신발이, 네, 커 보여요 입니다. 신발을 보고 생각해요. 어, 신발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보여요, 어때 보여요? 신발이 커 보여요. 크다는 아 하고 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보여요 입니다. 3번을 볼까요? 질문이 같습니다. 이 신발이 어때요? 신발이, 아, 이번에는 편하다. 이 단어는 하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있으면 여 보이다 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요? 이 신발이 어때요? 신발이, 네, 편해 보여요 입니다. 편하다, 편해 보여요. 자,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어제 자르갈 씨하고 농구를 했어요? 어땠어요?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친구가 어제 자르갈 씨하고 농구를 했어요?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어, 어제 자르갈 씨하고 농구를 했어요? 어땠어요? 자르갈 씨가 농구를 잘해서, 자, 자르갈 씨가 농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습니다. 본 후에 생각했습니다. 와, 멋있어요. 멋있다는 여러분, dv입니다. dv는 아, 어여, 보이다 를 써야 해요. 자, 멋있다, 다 앞에, 멋있다. 여기에 잇, 아, 오가 없네요. 아, 오가 없으니까. 네, 어보이다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르갈 씨가 농구를 잘해서, 멋있어 보였어요. 여러분, 여기 어제 농구를 했어요? 어땠어요? 과거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답도 멋있어 보였어요. 과거를 썼어요. 이제 5번입니다. 질문은 같아요. 어제 자르갈 씨하고 농구를 했어요? 어땠어요? 자르갈 씨가 농구를 잘해서, 음, 이번에는 n입니다. 농구 선수는 dv가 아닙니다. n은 어떻게 쓸까요? 네, 처럼 보이다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네, 자르갈 씨가 농구를 잘해서 농구 선수처럼 보였어요.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1번, 주니치 씨가 요즘 기분이 좋다, 좋다는 dv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어때 보여요? 오늘 배우는 문법을 사용할 겁니다. 자, 주니치 씨가 요즘 기분이 좋다, 아어요, 보이다를 씁니다. 좋다는 다 앞에, 네, 오가 있습니다. 아, 오가 있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합니다. 주니치 씨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좋다의 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보여요 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2번입니다. 자, 흐엉 씨가 오늘은 어때 보여요? 자, 슬프다. 흐엉 씨를 봅니다. 아, 슬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슬프다는 dv입니다. 그래서 아, 어여 보이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 앞에 아, 오가 있습니까? 없네요.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압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흐엉 씨가 오늘은 슬퍼 보여요. 슬프다는 다 앞에 아, 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보여요를 썼습니다. 슬퍼 보여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이 문장은 자르갈 씨가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하다 입니다. 건강하다 dv예요. 그리고 다 앞에 하다가 있네요. 하다가 있으면 아, 어여 보이다 중에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여러분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네, 자르갈 씨가 운동을 많이 해서 어때 보여요? 자르갈 씨를 봅니다. 생각해요.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네, 하다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해 보여요 입니다. 자, 4번입니다.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어요. 그러면 봐요. 어떻게 보여요? 덥다.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으면 덥다. 본 후에 생각합니다. 어때 보여요? 덥다. 그러면 다 앞에 아, 오가 없어요. 그러면 어, 보이다 를 쓸까요? 여러분, 덥다 이 단어는 우리가 조금 다릅니다. 배웠어요. 여러분, 덥다 말해요. 더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워요. 받침 v가 없어지고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이 배운 덥다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 어여 보이다 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으면 더워 보여요 입니다. 덥다는 아, 오가 없어요. 그래서 어, 보이다 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덥어 보이다가 아니에요. 욕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배웠어요? 덥다는 더워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법을 사용한 문장도 더워 보여요 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마지막 5번입니다. 지영씨가 키가 커요. 키가 커서 모델 n입니다. n은 네, 쉽습니다. 처럼 보이다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요. 지영씨가 키가 커서 모델 처럼 보여요. n이 있으면 아, 어여 보이다가 아닙니다. 처럼 보이다 입니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 연습입니다.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질문을 보고 대화, 대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이 음식을 먹어보세요. 말했어요. 나가 말합니다.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음식을 먹어보세요. 음식을 먹어보세요. 아직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지금 음식을 보고 있어요. 보면서 생각합니다. 어때 보여요?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음식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음, 아마, 네, 매울 것 같아요, 맵다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맵다, dv를 사용해요. 아, 어여 보이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 매워보여요 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더워보여요 하고 매워보여요는 같아요. 덥다, 더워요, 더워보여요. 맵다, 매워요, 매워보여요.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나,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래서 친구를 봐요. 어제 친구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 친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마 피곤해요. 친구 얼굴, 눈 봐요. 피곤해요.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래서 아어요, 보이다. 라는 피곤하다 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 피곤해보여요 입니다. 피곤하다는 하다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여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 방에 가구가 별로 없네요 말합니다. 여러분, 가구가 무엇입니까? 알아요? 1급에서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가구는 책상, 침대, 의자 이런 것입니다. 방에 가구가 별로 없네요. 가구가 적어요. 그래서 방이 가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방을 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방이 좁아요? 넓어요? 네, 넓어요 입니다. 넓다를 사용합니다. 아어요, 보이다. 어떻게 말할까요? 그래서 방이 네, 넓어 보여요 입니다. 넓다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아, 오가 아닙니다. 아, 오가 없으면 어 보여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4번 대화입니다. 제가 만든 음식인데 먹어보세요. 친구한테 제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먹어보세요 말합니다. 나, 나, 아주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고 싶네요. 음, 빨리 먹고 싶네요 말했어요. 아직 먹지 않았어요. 음식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음식을 보니까 어때 보여요? 빨리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나는 생각합니다. 음식이 맛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봤어요. 맛있어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맛있다를 사용합니다. 아어요, 보이다. 어떻게 만들까요? 네, 아주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서 그래서 빨리 먹고 싶네요. 맛있어 보이다. 여기 맛있다, 아, 오가 없어요. 그래서 어 보이다 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이 말을 듣고 대화 말합니다. 그럼 키가, 음, 옷을 입는 게 어때요? 아마 키가 하면은 여러분 키가 뒤에 어떤 dv를 써요? 두 개가 있어요. 키가 크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을까요? 키가 커요? 작아요? 커요. 아, 크다가 좋습니다. 그러면 키가 크다를 사용해서 아어요 보이다 문법으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키가 커 보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뒤에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옷이에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키가 커 보이는 옷을 입는 게 어때요? 그래서 키가 커 보이다까지는 아어요 보이다 문법을 사용합니다. 키가 크다에 크는 아오가 없어요. 그래서 어 보이다 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럼 키가 커 보여요? 이렇게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뒤에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옷이에요? 이것도 1급에서 배웠습니다. 키가 커 보이다 뒤에 옷이 있으면 키가 커 보이는 옷입니다. 키가 커 보이는 옷을 입는 게 어때요? 자, 이렇게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연습입니다. dv 아어요 보이다. n처럼 보이다. 이 두 개의 문법을 사용해서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연습입니다. 1번 빨간색, 음식, 맵다.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dv가 무엇입니까? 네, 맵다입니다. 맵다, 아어요 보이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두 개의 단어, 빨간색 음식. 이것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맵다, 아어요 보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장을 만든 후에 큰 소리로 한번 말해 보세요. 네,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빨간색 음식은 매워 보여요. 빨간색 음식 어때요? 빨간색 음식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 매워 보여요. 빨간색 음식을 봅니다. 그 후에 생각해요. 매워 보여요 입니다. 자,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맵다는 우리 덥다, 맵다 앞에서 했습니다. 매워 보여요. 자, 2번입니다. 낮다, 신발, 편하다. 여기에 낮다도 dv입니다. 편하다도 dv입니다. 그런데 1번 문장을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비슷한 방법이에요. 2번 문장, 낮아 보이다 하면 문장을 만드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요. 편하다 를 아어요 보이다 사용할 거예요. 낮아요, 신발. 이 신발은 어때 보여요? 편하다, 하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번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신발은 어때요? 낮은 신발을 봅니다. 생각해요. 아, 편할 것 같아요. 생각해요. 편해 보여요. 편하다는 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여요. 편해 보여요. 만들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단어가 4개입니다. 정장 입다. 그러니까 회사원. 정장을 입어요. 그러니까 어때 보여요 입니다. 여기에 dv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네, 마지막 단어. 회사원 n 처럼 보이다 를 만들면 됩니다. 정장 입어요. 그러니까 어때 보여요? 회사원 처럼 보여요. 자, 3번도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요. 정장을 입어요. 그러니까가 있어요. 정장을 입으니까 n 처럼 보여요. 회사원 처럼 보여요. 여러분도 이렇게 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키 크다. 그래서 모델. 여기도 모델 n 처럼 보이다 를 만들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도 같이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듭니다. 키가 커요. 그래서 키가 커서 모델 처럼 보여요. 엔 처럼 보여요 입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잠 못 자다. 그러면 피곤하다. 피곤하다. dv입니다. 아어요 보이다 를 사용하면 됩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입니다. 잠을 못 자면 어때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dv 아어요 보이다. n 처럼 보이다. 문법을 사용한 연습을 선생님하고 같이 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강입니다. 이강은 18과의 두 번째 문법 n에 비해서 를 배우겠습니다. n에 비해서 를 사용한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가게는 과일의 종류가 많네요. 가게에 갔습니다. 과일의 종류가 많아요. 나, 네, 그리고 다른 가게에 비해서 과일이 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에서 과일의 종류가 많아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과일이 싸요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가게에 비해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가게를 봅니다. 그런데 다른 가게 하고 같이 생각해요 비교해요 어때요? 다른 가게 하고 비교합니다. 다른 가게에 비해서 이 가게는 과일의 종류가 많아요. 과일이 싸요.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그 식당 음식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은 가격에 비해서 맛이 없어요 입니다. 음, 그 식당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하고 비교했어요? 네, 여기 가격, 가격에 비해서 입니다. 여러분, 가격, 음식의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생각해요. 음, 음식이 아주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의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 아주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음, 조금 맛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식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하고 맛을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요. 그런데 가격, 생각했어요. 가격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지만 맛이 없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N에 비해서 단어를 볼까요? 다른 가게, 고향 날씨, 가게, 날씨. 이 단어들은 받침이 없습니다. 여기에 가게, 받침이 없습니다. 날씨, 마지막에 받침이 없습니다. 이때에 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가격, 고향 음식 보시면 가격, 받침 있습니다. 음식, 받침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를까요? 아니요. 에 비해서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는 첫 번째 문법 N에 비해서는 받침이 없어요, 있어요, 모두 같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왜 가게 쓰지 않고 다른 가게 했을까요? 네, 다른 가게하고 지금 있는 가게하고 뭐가 달라요, 비슷해요? 비교할 겁니다. 그리고 날씨도 고향 날씨하고 한국 날씨하고 어때요? 비교할 겁니다. 고향 음식도 한국 음식하고 고향 음식이 어때요? 여러분, 오늘 배우는 N에 비해서는 N이 사실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생각할 겁니다. 자, N에 비해서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네, 여러분, N에 비해서 우리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답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물어봤습니다. 한국 날씨는 고향 날씨가 있어요, 조금 추워요 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문법은 한국 날씨, 고향 날씨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두 개 중에, 자, 마지막을 보세요. 조금 추워요. 어디가 추워요? 한국 날씨는 했습니다. 한국 날씨는 조금 추워요. 어디하고 비교했어요? 네, 고향. 고향 날씨하고 비교했어요. 그래서 N에 비해서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이 단어의 N에 비해서 를 씁니다. 고향 날씨 뒤에 받침이 없지만,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한국 날씨는 고향 날씨에 비해서 조금 추워요. 한국 날씨는 조금 추워요. 어디 날씨하고 비교했어요? 고향 날씨하고 비교했어요? 고향 날씨에 비해서 입니다. 자, 2번입니다.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번에는 음식이네요. 한국 음식은 맵지 않아요. 한국 음식이 매워요, 맵지 않아요. 한국 음식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고향 음식하고 비교했어요. 한국 음식은 고향 음식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N에 비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네, 한국 음식은 고향 음식에 비해서 맵지 않아요. 이 대답은 한국 음식은 맵지 않아요.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고향 음식과 비교했습니다. 고향 음식에 비해서. 여러분, 쉽습니다. 자, 3번입니다. 또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 이번에는 과일이네요. 한국은 과일이 비싸요. 그러면 한국은 과일이 비싸요. 다른 곳은 어때요? 비교할 거예요. 어디하고 비교할까요? 고향하고 비교했습니다. 한국과 고향을 비교했어요. 한국은 과일이 비싸요. 어디하고 비교했어요? 고향. 그래서 고향에 비해서 과일이 비싸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쉽지요? 자, 4번입니다. 어제 간 식당은 어땠어요? 물어봤습니다. 어제 간 식당, 양이 많았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양,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엇도 생각했습니까? 여기에 가격 있습니다. 가격도 같이 생각했어요. 가격하고 양을 비교했어요. 그러면 가격, n에 비해서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가격에 비해서 양이 많았어요. n에 비해서 형태가 모두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제 간 식당은 어땠어요? 주인이 친절했어요. 어제 간 식당의 주인이 친절했어요. 어제 간 식당을 다른 식당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식당 뒤에 n에 비해서 를 쓰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네, 다른 식당에 비해서 주인이 친절했어요. 어제 간 식당을 말하여 그런데 무엇과 비교했어요? 다른 식당과 비교했습니다. 자,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습,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은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고 같이 연습해 보세요. 1번입니다.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배하고 비행기가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 n에 비해서는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배, 비행기. 그러면 한 단어에는 이 가를 쓰고 또 다른 단어에는 에 비해서 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합니다. 빨라요가 있어요. 빨라요가 있으면 여러분, 배가 빨라요. 비행기가 빨라요. 배하고 비행기를 비교합니다. 뭐가 빨라요? 네, 비행기가 빨라요. 그러면 비행기 뒤에 가 를 씁니다. 비행기가 빨라요. 그리고 비행기를 무엇하고 비교했어요? 배하고 비교했어요. 그러면 배 뒤에 에 비해서 를 쓰는 거예요. 자,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배에 비해서 비행기가 빨라요. 여러분, 배 뒤에 에 비해서. 비행기 뒤에 가. 배하고 비행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에 비해서 를 쓸까요? 이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 2번을 같이 볼까요? 농구 선수하고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농구 선수하고 야구 선수를 비교합니다. 키가 커요. 자, 누가 키가 커요? 네, 농구 선수가 키가 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농구 선수, 야구 선수. 한 단어 뒤에는 에 비해서 를 쓰고, 한 단어 뒤에는 이 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키가 커요가 있으니까 쉽습니다. 누가 키가 커요? 농구 선수가 키가 커요. 그러면 N에 비해서는 야구 선수 뒤에 씁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듭니다. 농구 선수가 야구 선수에 비해서 키가 커요. 농구 선수가 키가 커요.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야구 선수하고 비교했습니다. 야구 선수에 비해서. 자, 여러분 이제 만들 수 있습니까? 3번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한국은 더워요 입니다. 5월 날씨하고 8월 날씨가 있습니다. 한국은 5월 날씨는 5월은 봄입니다. 8월은 여름입니다. 그러면 5월 날씨, 8월 날씨, 언제가 더워요?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하고 비교했습니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만듭니다. 한국은 5월 날씨에 비해서 8월 날씨가 더워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더워요, 언제가 더워요? 8월 날씨가 더워요. 무엇과 비교했어요? 5월 날씨와 비교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등산할 때 편해요. 신발입니다. 구두하고 운동화를 비교할 거예요. 구두하고 운동화 중에 어느 신발이 편해요?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비교했어요. n에 비해서 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등산할 때 구두에 비해서 운동화가 편해요. 네, 쉽습니다. 운동화가 편해요. 구두하고 비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한국어 문법은 2급, 4급, 2급하고 4급을 비교합니다. 한국어 문법은 쉬워요. 2급이 쉬워요. 4급이 쉬워요. 여러분, 지금 2급입니다. 2급 공부할 때 문법이 어때요?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2급 문법은 조금 쉬워요 생각해요. 하지만 무엇과 비교해야 해요? 4급. 4급 문법과 2급 문법, 어느 것이 쉬울까요? 자, 여러분 생각하고 한번 답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한국어 문법은? 네, 2급이 쉬워요. 몇 급하고 비교했습니까? 4급하고 비교했습니다. 4급에 비해서, 2급이 쉬워요 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배운 문법 N에 비해서는 문장을 만들 때 N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의 N 중에 어떤 N에 이 가를 넣을까요? 어떤 N에 에 비해서 를 넣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연습했는데 어때요? 할 수 있어요? 자,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에서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1번, 떡볶이하고 김밥 중에서 뭐가 매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음, N이 두 개 있습니다. 떡볶이가 있습니다. 김밥이 있습니다. 두 개의 N입니다. 비교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예요? 매워요. 뭐가 매워요 입니다. 그러면 대답, 매워요. 자, 여러분 떡볶이가 매워요? 김밥이 매워요? 네, 떡볶이가 맵습니다. 그러면 떡볶이 뒤에 에 비해서 를 쓰지 않아요. 떡볶이가 매워요? 무엇하고 비교했습니까? 김밥하고 비교했어요. 김밥 뒤에 에 비해서 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떡볶이가 김밥에 비해서 매워요. 자, 여러분 이제 만들 수 있습니까? 2번 같이 보겠습니다. 2급 단어와 5급 단어는 모두 쉬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비교하는 N 두 개는 무엇입니까? 2급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급 단어가 있습니다. 2급 단어, 5급 단어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모두 쉬워요? 질문했지만 아니요. 두 개 중에서 더 어려워요 를 말했어요. 더 어려워요. 2급 단어가 더 어렵습니까? 5급 단어가 더 어렵습니까? 네, 5급 단어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에 비해서는 2급 단어 뒤에 씁니다. 자, 이렇게 만듭니다. 아니요. 2급 단어에 비해서 5급 단어가 더 어려워요. 5급 단어가 어려워요. 2급 단어와 비교했습니다. 자, 3번도 만들어 볼까요? 어제는 더웠는데 오늘은 시원하네요. 날씨입니다. 여기에도 N이 두 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제 하고 오늘, 어제와 오늘의 날씨를 비교합니다. 어제는 더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원하네요. 네, 더 시원해요. 어제가 시원해요. 오늘이 시원해요. 여기에 오늘은 더 시원하네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오늘이 더 시원해요. 언제와 비교했어요? 어제와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네,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더 시원해요. 오늘이 더 시원해요. 언제와 비교합니까? 어제와 비교합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버스 말고 택시를 타는 게 어때요? 자, 무엇을 탈까요? 두 개를 비교합니다. 버스를 탈까요? 택시를 탈까요? 이야기해요. 가의 말을 듣고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빨라요. 아, 여러분! 버스하고 택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빨라요? 비교하는 거예요. 버스가 빨라요? 택시가 빨라요? 네, 보통 택시가 더 빨라요. 그러면 택시가 빨라요 입니다. 무엇과 비교했어요? 버스와 비교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듭니다. 좋아요. 버스에 비해서 택시가 빨라요. 여러분, 잘 만들고 있어요? 마지막 5번입니다. 매일 학생식당에 가네요. 왜 다른 식당에 안 가요? 아, 식당입니다. 식당 어디에 가요? 학생식당에 가요. 그리고 다른 식당에 가요. 학생식당하고 다른 식당을 비교하는 거예요. 가가 물어봤어요. 매일 학생식당에 가요. 왜 다른 식당에 안 가요? 나가 대답합니다. 학생식당하고 다른 식당을 비교했어요. 싸고 가까워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식당이 싸고 가까워요? 다른 식당이 싸고 가까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두 개의 식당이 있으면 네, 학생식당이 더 싸요. 그리고 가까워요. 그러면 학생식당이 싸고 가까워요 입니다.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다른 식당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네, 학생식당이 다른 식당에 비해서 다른 식당과 비교할 때 더 싸고 가까워요 입니다. 여러분, N에 비해서 두 개의 단어가 있으면 두 개를 비교하고 어느 것이 더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연습입니다. 대화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연습입니다. N에 비해서 문법을 사용합니다.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번 단어가 세 개 있습니다. 정장, 운동복, 불편하다. 자, 불편하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불편해요. 무엇을 비교합니까? 정장하고 운동복을 비교합니다. 두 개를 비교했어요. 무엇이 불편해요? 네, 운동복이 아닙니다. 정장이 더 불편해요. 그러면 정장을 무엇과 비교했어요? 운동복과 비교했어요. 운동할 때 입는 옷이에요. 오늘 배우는 문법 N에 비해서는 무엇과 비교했어요? 그 N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장에 비해서, 안 됩니다. 운동복에 비해서, 오늘 배울 문법은 운동복 뒤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듭니다. 정장이 운동복에 비해서 불편해요. 정장이 불편해요.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운동복과 비교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과자하고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건강에 좋아요 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자가 건강에 더 좋습니까? 과일이 건강에 더 좋습니까? 네, 과일입니다. 그러면 과일이 건강에 좋아요.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과자와 비교했습니다. 오늘 배울 문법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만들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과자에 비해서 과일이 건강에 좋아요. 과일이 건강에 좋아요. 무엇과 비교해요? 과자하고 비교했습니다. 자,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교실, 학생수, 넓다. 자, 넓어요 입니다. 넓어요. 교실하고 학생수를 비교해요. 사실 조금 쉽습니다. 왜요? 넓다는 교실이 넓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실이 넓어요. 무엇과 비교했어요? 학생수하고 비교했어요. 그래서 비교한 것, 학생수 뒤에 n에 비해서 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요. 교실이 학생수에 비교해요. 교실이 학생수에 비해서 넓어요. 학생이 20명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생이 5명 있어요. 그러면 학생수는 5명이지만 교실은 아주 넓어요. 학생수와 비교합니다. 학생수에 비해서 교실이 넓어요. 4번입니다. 품질, 가격, 싸다. 이것도 쉽습니다. 여러분, 품질이 싸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가격이 싸다 입니다. 가격이 싸요. 그러면 무엇과 비교해요? 품질과 비교해요. 우리가 오늘 배운 눈법은 품질 뒤에 사용하면 됩니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싸요 입니다. 여러분, 쉽지요?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키, 다리. 그런데 뒤에 길다가 있네요. 여러분, 키가 길다 이렇게 사용합니까? 안합니다. 다리가 길다 입니다. 키하고 다리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길어요 말합니다. 무엇과 비교했어요? 키하고 비교했습니다. 키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네, 키에 비해서 다리가 길어요 입니다. 여러분, N에 비해서 N 두 개를 비교합니다. 비교한 후에 말하는 문법입니다. 네, 여러분, 3강입니다. 3강에서 본문을 다시 들어 보겠습니다. 에릭 씨하고 지영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 보세요. 에릭 씨, 정장을 입었네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오늘 면접을 볼 거예요. 정장을 입으니까 멋있어 보여요. 하얀 셔츠하고 넥타이가 에릭 씨한테 아주 잘 어울리네요. 고마워요. 면접을 보려고 옷을 샀어요. 옷이 아주 비싸 보여요. 안 비싸요. 이 옷은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아요. 멋있게 입었으니까 면접도 잘 볼 거예요. 파이팅! 네, 여러분, 에릭 씨하고 지영 씨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들으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을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에릭 씨, 정장을 입었네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오늘 면접을 볼 거예요. 정장을 입으니까 멋있어 보여요. 하얀 셔츠하고 넥타이가 에릭 씨한테 아주 잘 어울리네요. 정장을 입으니까 멋있어 보여요. 하얀 셔츠하고 넥타이가 에릭 씨한테 아주 잘 어울리네요. 고마워요. 면접을 보려고 옷을 샀어요. 고마워요. 면접을 보려고 옷을 샀어요. 여러분, 지영 씨와 에릭 씨의 대화 앞부분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배운 문법을 누가 사용했어요? 네, 지영 씨가 사용했습니다. 지영 씨가 에릭 씨를 봤어요. 에릭 씨가 정장을 입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에릭 씨를 보고 생각했어요. 아, 멋있어요. 멋있어 보여요 말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그 다음 대화도 같이 듣겠습니다. 교사님, 옷이 아주 비싸 보여요. 안 비싸요. 이 옷은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아요. 멋있게 입었으니까 면접도 잘 볼 거예요. 파이팅! 했습니다. 지영 씨와 에릭 씨의 대화에서 이번에는 누가 문법을 사용했습니까? 네, 에릭 씨입니다. 에 비해서 를 사용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어요? 가격하고 품질을 비교했어요. 그런데 말했습니다. 품질이 좋아요. 품질이 좋아요. 무엇과 비교해요? 가격하고 비교해요.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영 씨와 에릭 씨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하는 대화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18과에서 어떤 문법을 배웠어요? 아, 어여, 보이다. 에 비해서 두 개를 배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번, 가방을 사러 갔어요. 가방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가방이 어때요? 가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가방이 어때요? 질문을 듣고 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가방이 어때요? 크기, 품질, 가볍다, 비싸다. 네 개의 단어 중에 우리가 몇 개 골라서 문장을 만들 거예요. 먼저, 크기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자, 가방이 어때요? 크기를 봅니다. 여러분, 가방이 큽니다. 그러면, 가볍다, 무겁다 를 생각합니까? 비싸다, 싸다 를 생각합니까? 네, 가방이 커요. 그러면, 아마 무거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크기는, 가볍다, 무겁다 두 개의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거예요. 가방이 큽니다. 가방이 크면, 우리는 아마 무거워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크기에 비해서 가벼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가볍다 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비교했어요? 크기와 비교했어요. 가방이 커요, 그러면 무거워요 생각합니다. 가방이 작아요, 그러면 가벼워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벼워요 무엇과 비교했는데? 크기와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가벼워요 크기에 비해서 가벼워요 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품질 이 단어를 골랐습니다. 이 가방이 어때요? 자, 품질, 품질을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품질이 좋습니다. 아마 가방이 비쌉니다. 품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마 가방이 쌉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품질 비싸다. 우리는 뒤에 비싸다 를 말할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네, 품질에 비해서 비싸요. 가방이 비싸요.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품질과 비교했습니다. 품질보다 조금 많이 비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문법도 연습할까요? 제주도 사진을 봤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저는 제주도 사진을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주도 사진을 보니까 어땠어요? 물어봐요. 제주도 사진을 보니까 어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만들 거예요. 제주도 사진을 보니까 어땠어요? 여기에도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아어요, 보이다를 말할 거예요. 자, 서울, 부산. 바다가 아름답다, 사람이 적다. 여러분, 제주도, 어디예요? 제주도예요. 서울, 어디예요? 장소, 서울이에요. 그리고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아마 제주도, 서울, 부산 비교할 거예요. 비교하고 아어요, 보이다도 같이 말할 거예요.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하고 서울 이 단어를 골랐습니다. 여러분, 제주도하고 서울 비교합니다. 바다가 아름답다, 사용할까요? 바다, 제주도는 바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비교합니다. 바다가 어때요? 이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네, 사람이 적다를 써야 합니다. 제주도하고 서울 비교합니다. 사람이 적어요. 어디가 적을까요? 아마 제주도가 더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아어요, 보이다도 씁니다. 자, 문장을 이렇게 만듭니다. 서울에 비해서 사람이 적어 보였어요. 에 비해서를 썼습니다. 서울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적다, 아어요, 보이다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갔어요. 아니에요. 제주도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제주도 직접 가서 경험하지 않았지만 봤어요, 생각해요. 아어요, 보였어요 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하고 제주도를 비교할까요? 이제는 바다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아름답다를 사용합니다. 제주도하고 부산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더 바다가 아름다워요? 그렇게 보여요? 사용할까요? 여러분, 한 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부산에 비해서 바다가 아름다워 보였어요. 에 비해서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 아름다워 보였어요도 사용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을 비교했습니다. 제주도가 어때 보였어요? 아름답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바다가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디하고 비교했습니까? 부산하고 비교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비해서 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 아어요, 보이다 에 비해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여 연습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18과의 마지막 듣기 활동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대화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을 대답해 주세요. 자, 주니시 씨,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버스 터미널로 출발하면 늦지 않을 거예요. 어서 출발해요. 친구들이 터미널에서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세실 씨, 오늘 다른 날에 비해서 더 예뻐 보여요. 세실 씨는 멋쟁이라서 여행 갈 때도 예쁘게 입고 왔네요. 고마워요. 무슨 옷을 입을지 몰라서 좀 고민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은 슬리퍼 말고 운동화도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산에도 가려고 하는데 몰랐어요? 어머, 저는 바다에 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더 기다릴게요. 여기서 세실 씨 집이 가까우니까 어서 가서 운동화를 가지고 오세요. 낮은 구두는 가지고 왔는데 그냥 구두를 신고 가면 안 될까요? 산에 갈 때는 구두보다 운동화가 더 편하고 안전해요. 구두는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빨리 가서 운동화를 가지고 올게요. 미안하지만 조금 기다려줄래요? 네, 기다릴게요. 어서 갔다 와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세실 씨하고 준희치 씨가 만났습니다. 세실 씨와 준희치 씨가 어디를 갈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 번 들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들은 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 준희치 씨,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버스 터미널로 출발하면 늦지 않을 거예요. 어서 출발해요. 친구들이 터미널에서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세실 씨, 오늘 다른 날에 비해서 더 예뻐 보여요. 세실 씨는 멋쟁이라서 여행 갈 때도 예쁘게 입고 왔네요. 고마워요. 무슨 옷을 입을지 몰라서 좀 고민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은 슬리퍼 말고 운동화도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산에도 가려고 하는데 몰랐어요? 어머, 저는 바다에 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더 기다릴게요. 여기서 세실 씨 집이 가까우니까 어서 가서 운동화를 가지고 오세요. 낮은 구두는 가지고 왔는데 그냥 구두를 신고 가면 안 될까요? 산에 갈 때는 구두보다 운동화가 더 편하고 안전해요. 구두는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빨리 가서 운동화를 가지고 올게요. 미안하지만 조금 기다려줄래요? 네, 기다릴게요. 어서 갔다 와요. 네, 여러분. 준희치 씨와 세실 씨의 대화를 잘 들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두 사람이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은 들은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번입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무슨 칭찬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남자가 여자한테 칭찬했습니다. 무슨 칭찬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더 예뻐 보여요. 예뻐요. 칭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더 예뻐요. 더 예뻐 보여요.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봤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봤어요. 본 후에 생각해요. 와, 예뻐요. 예뻐 보여요. 를 썼어요. 그리고 다른 날에 비해서, 에 비해서도 사용했네요. 자, 오늘은 예뻐 보여요. 언제와 비교했어요? 다른 날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에 비해서 더 예뻐 보여요. 오늘 배운 문법을 모두 사용했네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자는 오늘 운동화를 신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운동화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오늘 운동화를 신었습니까? 안 신었습니다. 아니요. 여자는 오늘 슬리퍼를 신었어요. 두 사람이 운동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자는 오늘 운동화를 신지 않았어요.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산에 갈 때는 왜 운동화가 좋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산에 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어요? 여자는, 저는 지금 운동화를 신지 않았어요. 우리가 산에 갈 때 운동화를 안 신었어요. 괜찮아요?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아니요. 산에 갈 때는 운동화가 좋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운동화가 좋아요? 네, 운동화가 더 편하고 안전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에 갈 때는 운동화가 더 편하고 안전해요. 자, 4번입니다. 여자는 지금 운동화를 신지 않았어요. 빨리 운동화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말했어요. 빨리 운동화를 가지고 오세요. 여자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자의 집은 여기서 가깝습니다. 가까워서 빨리 운동화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남자는 기다릴 거예요. 여자는 빨리 운동화를 가지고 올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같은 것이 한 게 있습니다. 1번, 여자는 구두를 가지고 왔어요. 2번, 여자는 바다에 가는 것을 몰랐어요. 3번, 여자와 남자가 버스 터미널에 있어요. 4번, 남자와 여자는 같이 여자 집에 갈 거예요. 자, 네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이 몇 번입니까? 골랐어요? 자, 몇 번입니까? 네, 1번입니다. 여자는 구두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앞에서 여자는 무엇을 신고 있어요? 우리가 했습니다. 구두입니까? 아니요,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하지만, 구두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번부터 3번, 4번까지 무엇이 달라요?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3번, 여자는 바다에 가는 것을 몰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여자는 산에 가는 것을 몰랐어요. 바다에 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었어요. 하지만, 산에 가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운동화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3번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지금 버스터미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버스터미널에 있습니까? 네, 친구들이 버스터미널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친구들이 기다리는 버스터미널로 갈 거예요. 자, 4번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이 여자 집에 갈 거예요? 아닙니다. 누가 여자 집에 갈 거예요? 네, 여자 혼자 여자 집에 갈 거예요. 여자는 집에 왜 갑니까? 네, 운동화가 있습니다. 집에서 운동화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오늘 들은 대화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18과에서 두 개의 문법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dv, 아어요, 보이다. n처럼 보이다 입니다. dv일 때, n일 때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봅니다.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어때 보여요? 무엇 같아요? 그런 의미로 dv, 아어요, 보이다. n처럼 보이다. 두 개의 형태로 문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n에 비해서입니다. n에 비해서는 n하고 비교할 때 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때요? n이 어때요?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과 비교해요? 다른 n과 비교해요. n과 비교하는 것, n에 비해서 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18과에서 오늘 배운 두 개의 문법을 집에서 책을 보고 다시 한 번 연습해 보세요. 알아보겠습니다. 요? n. 3. n. 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